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. 네 오늘 몬베베가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안녕! 네 9월 26일 몬베베 생일을 제시해 보러 축하드립니다.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몬베베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. 네 함께한 시간만큼 9월 26일은 저희 몬스타엑스에게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날인데요. 네 오늘도 몬베베와 함께 9월 26일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몬베베 하루도 즐거움으로 가득가득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생일 축하해요! 생일 축하해요! 네 그럼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한다 몬베베!